제 영상 끊었구요 이건 차는대로 써주면 되겠네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 이걸? 스크랩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인퀴즈터, 그 conduits are reconnected 지금, proceed to the main control panel Weapons authorization confirmed primary containment fixture disengaged firing sequence in progress 다른 사람이 지금 오 오 어떤 그 여기 이건 뭐지? 뭐예요 이건 흠흠 흠흠 헐 저전도 뭔데? 저 친구 좋은 친구였구나 흠흠 흠흠 헬롱 저거 흠흠 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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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젖мат 살아났다 헬헬헛 헬헬헐 에잉 적송 에잉 적송 에잉 적송 에잉 적송 에잉 적송 잠깐만요 혹시 저 오크는 한국인 아니었을까? 그러니까 저, 방금 지옥에서 나오는 새끼를 일본인이다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국인들은 저렇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잠깐만요 오 여러분 그 잠깐만 내가 채팅을 지금까지 못 보고 있었네 방송은 켜고 있었었는데 여러분이 하는 채팅을 지금까지 하나도 못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난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데 아무도 그 얘기가 없길래 얘기가 없길래는 혹시나 싶었더니 채팅이 안 보였던 거죠 나한테 죄송합니다 그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했던 채팅이 보입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오블리비언4 아 오블리비언이란다 헬드스쿨을4 쇼트요? 쇼트는 뭔데요 아무래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그 세로고침 눌러봤더니 여러분 채팅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보인 걸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? 아무래도 아까 그 친구는 내 생각엔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 그니까 저렇게 지옥 끝까지 올라와서 곧잡고 내려가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카오스가 이 카오스에요? 카우스가 뭔데요? 카우스가 뭐하는 놈들인데요 이 공군은 그니까 외계인 나고 오크 나오고 기계 나고 총 나고 그랬는데 거기 악마들이 나온다고? 양놈들 씨발 상상력을 왜 이렇게 비루하냐? 기껏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성경 안에 있는 악마란 말이에요 최종 보스는 ㅅㅂ 성무마리아 하겠네 그러면 그게 그 조합이 그 우리가 보통 조합을 뭐 근본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뭐냐면은 진짜 근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도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한.. 신선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좀 꼴사랍긴 아니었네요 내가 볼 땐 자 그 문구가.. 그 문구가..